주인공은 네이선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주인공 네이선 드레이크와 같이 나오는 몇 명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 2, 3, 4를 거쳐가지고 그 캐릭터 빌드업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눈이 잘 되고 처음에는 그냥 활극인데 뒤로 갈수록 굉장한 어떤 캐릭터의 구조를 보여줘요. 아마도 과거에 굉장히 전설적인 보물 탐사대였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네이선 드레이크 줄여서 네이트라는 사람의 모험인데 그러나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목표를 향해 정지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라고요. 야 제가 언차티드를 멈부터 달리는 걸 여러분이랑 할 줄이야. 프랜시스 드레이크 갱의 어떤 관 뭐예요? 뭐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지? 저는 제 검색을 했었고 사실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생각했지 역할은 잘못된다 예를 들면 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플레이가 좀 시원시원 할겁니다 옛날 게임은 옛날 게임이네요 그래픽이 볼게요 한번 시작부터 바로 이 총싸움 퓨터를 잇고 여러분 자막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자막이 잘 안보일수도 있는데 뒤로가면 나중에 게임은 자막 크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바로 이제 총싸움 튜토리얼이 나오구요 카메라가 똑같지 않나요? 포인트하고 슈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키워볼게요 화면 약간 키워볼게요 요렇게 오케이 자 저는 뭐 바로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난리 났네요 아 우리 또 아군이 왔습니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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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우리 아군이 왔어요 저 비행기죠 빠광 저 이 부분이 뭐 튜토리얼이구요 튜토리얼이고 제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잘 안보셨을까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프렌시스 드레이크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관을 참기 위해서 저 엘레나라는 여자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보물 탐사대로 유명한 이 2인조에게 이 둘이죠 이 둘 이 2인조에게 계약을 한거에요 날 도와달라고 한 명이 데이트 데이선들이 그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썰리 번 썰리 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프렌시스 드레이크의 관을 찾는 순간 갑자기 해적이 달려온 해적이 온거에요 해적들하고 싸운거고 썰리가 와서 폭격 꽝꽝 끝 굉장히 그 노멘틱한 어떤 그 능글등글한 할아버지 느낌이죠 자 이제 튜토리얼이자 오프닝은 끝났구요 프렌시스의 작은 선물입니다 허허 나 관을 찾았구만 잠깐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아 드레이크의 일기장이지요 그 프렌시스 드레이크의 일기장을 찾은겁니다 그 프렌시스 드레이크의 일기장을 찾은겁니다 네 그럼 그 중둘에 넣어둘 감사합니다 드레이크 그 다이어리에 그 다이어리에 지금 뭔가 이 두사람은 저 여자를 끼고 싶지 않은데 저희 여자 엘레나는 같이 가자는거죠 이 게임은 약간 그 액션 활극을 표방하기 때문에 리얼한 방식으로 총 맞으면 나도 죽고 이러지 않아요 약간 플레이만 좀 잘하면 근데 또 하다보면 금방 많이 죽습니다 저도 프렌시스 드레이크가 뭔가를 찾았다는 어떤 설정이죠 지금 엘 도라도 엘 도라도 엘 가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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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도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 나갔어요 지금이 바로 어렸을 때 입니다 땝니다 약간은 문제가 없는데 어 배가 터졌다니까요 배가 가라앉았다고요 그래서 보험을 든거 아닙니까 어 어 어 어 ак메라가 괜찮아요 저 여자는 스스로 자기 악바림 강합니다 지금 이 엘레나를 떼놓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리버는 떼놓고 가자 그러는 거고 이 중인공 네이트는 알아서 잘 따라 올 거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근데 결국은 그냥 엘레나를 놔두고 엘레나도 지금 난 저 사람들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버리세요 이 나쁜 자식들! 이 나쁜 자식들! 이렇게 해서 놔두고 가버립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프렌시스 드레이크가 찾았다는 엘도라도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네이트와 설리번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거죠 지하달림께서 마지막에 찢가나간 페이지를 찾으면 체계의 세계에서 탈출... 이 게임은 약간 중간에 여정 사이에 캐릭터들이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로 약간 지루함을 날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어디를 가야될까? 뭐가 나왔죠? 이런 식이에요 원은 약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뭐가 나왔죠? 이런 식이에요 원은 약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니요 그걸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정도 정도 오오오! 저기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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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이상한거 찾았죠? 완결했으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길을 열고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언차티드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들 사이에서 영화적인 연출과 박진감 넘치는 어떤 연출들 여러가지 연출들의 효시가 됐어요 이 이후에 이런 언차티드의 영향을 받은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이미 몇세기 전에 털린 곳이군요 드레이크는 없지 확인해 봐 여긴 스파디스는 제사에서 여기 있었던 것 같아 허우 뭐라고? 설크인? 네이트! 내가 내가 루시한 부분을 찾는 것 같지 않지? 내 눈앞에 불편해져 어? 설린은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약간 초조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큰 바트땜을 생각하는 것 같네요 흐흐흐흐 그과 그냥 기가가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캐릭터가 서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믹스 엑스님 마신대로 이거는 이제 영화 보는 기분으로 구경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보통 플레이스테이션 나이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무슨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잘 빌드업이 되는데 굉장합니다 자 이 플스 게임들에서 보여줬던 영화적인 연출 같은 것들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죠 굉장히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제가 네이트로 살았던 시간이 내가 한두 시간이 아닌데 지금 야 뛰어 뛰어 그렇지 아우 참 내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엘도라드의 정체는 거대한 황금상이었나? 지금 이들이 찾고 있는 엘도라도가 전소적인 황금의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황금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골든상을 옮겼던 어떤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쫓아가 보는 겁니다 지금 자 이들이 찾고 있는 황금상의 흔적이 여기서 끝났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맥툰스 꿀이 이제 게임 방송 전문 채널이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는 저에 대한 어떤 성토 저에 대한 어떤 그 훈수 대신에 이제 뭐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잇선 드레이크의 어떤 기본적인 캐릭터가 이런식이에요 농담을 잘 던지고 긍정적인 낙관적이죠 황원일은 이 설리에게 일기장을 줬죠 이런식의 어떤 장치가 스토리적으로 어떤 복선인지를 보시면 되요 기본적인 영화적인 설정과 영화적인 스토리텔링 영화적인 어떤 정석 연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픽 보자 그래픽 그때도 이 그래픽이 참 좋았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그래픽이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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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흔히 전설에서 나오는 그 황금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황금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거기서 독일군의 어떤 흔적을 발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금화 그 말을 왜 하나만 챙기니? 다 챙겨야지 근데 이제 작.. 원로키님께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첫 게임이었지만 작가님의 관청과 회색이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죠 좋죠 좋죠 조심하세요 놀랍니다 시각을 확인해봐 자상하기도 하네요 김소연님께서 소닉 시리즈는 갓게임입니다 신작 소닉 레인저스 기대해주세요 오 소닉은 갓게임이죠 그럼요 이 독일군들이 드레이크와 같은 걸 추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썰리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제 스토리상에서 빌런 혹은 안타고니스트 혹은 적대자를 등장을 시켜야 될텐데 주인공들에게 어떤 고난 장애물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등장시킬 것이다 그걸 위해서 등장하는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복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뢰가 지금 돌고 있죠 방금 전에 어뢰 하나가 툭 떨어진 것도 복선이죠 아까 썰리에게 일기장을 넘긴 것도 복선입니다 자 나왔더니 빌런의 등장 당시 친구입니까 네 친구 썰리번이 내게 빚을 줬어 너희들이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고 했던데 좀 구미가 당기더군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을 하나 했지 썰리번 근데 또 이런식이야 허탕질일 뿐이지 자 때가 됐어 네가 뭔가 발견했다면 상황이 다르지만 미스터 드레이크 뭔가 발견한 거라도 있나 야 너 바보 지급하는 거야 네이트 그냥 지도를 넘겨줘 독일 해군 지도가 엘드러드와 무슨 연관이지 하지만 교훈을 좀 초이하게 했어 야 글을 내버려 둬 이 상황에서 농담하자 얘는 여기에서 뒤에 호파라죠 이게 아까 전에 잠깐 떨어졌던 그 어뢰 하나가 복선인거죠 일부러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여기서 당장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최고의 친구였던 썰리가 지금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여기서 당장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여기서 당장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